다음주 데뷔해서 업종 대표주 전략 제시 그리고 전일 마감되었던 미국시장 및 해외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S&P500도 신고가 갱신 나스닥도 이제 곧 신고가 인근입니다. 이렇게 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구요. 독일도 신고가 갱신 이후에 근 2주 가까이 그냥 좁은 박스 안에서 슬슬슬 키다가 옆에 강하게 뛰어오는 상황이니까 벨이 굳이 닿을 수 있겠죠. 환율도 우리나라 달러 최근에 조금 강세 보이다가 다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니까 신고가 간다면 밑으로 좀 쳐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배당금 13조 그 부분이 과연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에게 배당되는 부분 외화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본국에 송환될 것이냐 아니면 재투자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저께 환율 상황만 보자면 특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해 되시죠. 마감방송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주말간에 방송을 시청을 좀 안하신 것 같던데 시간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권유 드릴께요. 자 코스닥도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구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신고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이제 한 60여일 정도 매도 계속 넣어둔 것. 어저께 530억 매수 들어왔으니 이제 과연 연기금이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그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스피 시장에 과연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해 줄 것인지 여부가 신고가 가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태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더 예전처럼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당히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상승이니깐요.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 드래곤 굿모닝 삼성전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20일, 60일 다 돌파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 의견 이후에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눌리목에서 들어갔구요. 탄력이 뭐 여타 종목보다 강하게 나올 것을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또 한번 미쳐버리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처럼? 이런 데서 보면 10% 올라갑니다. 하루에. 요 드래곤 형이 저기서 4그레가 하루만 10% 먹었던 삼성전자 자 그래서 지금 신고가 갈 때 혹시 그동안 또 안 갔던 그런 부분 한 번에 일거에 만회라도 하듯이 한 5%씩 이렇게 가지 말은 법도 없거든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집니다만 여기 몇 프로 갔다가 빠졌다? 7% 갔다가 빠졌어요. 9%네. 와우. 그죠? 그러니까 뭐 살짝 들어가 봤다. 현재 기관이 계속 매도 때리고 있는데 외국인은 술술술술술술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고가 가는데 끝까지 붙들어 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먼저 삼성전자보다는 52조 신고가 갱신해 나가면서 추가 상승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계속 횡복권이었으니까 같이 박스권 이루면서 있는 상황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도 계속 많이 나왔죠. 외국인은 조금 조금 하무식 들어오는데 외국인 기관 물량이 동반되어야만 상단 다시 52조 신고가권으로 한번 랠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장 전기전자 중에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다? 그렇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전전일은 6%대 상승 그리고 어저께는 한 2%대 조정 자 월요일날 한번더 여기를 말아 올리는 시동원 온다면 크게 우려할 것 없이 가장 세 종목 중에 강하게 갈 것이다 하는 것도 맞아떨어지겠네요. 그죠? 저는 이런 기관외국인 약간 매도 차이기 싫은 매도를 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이제 조금 조정을 마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차하고도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아 이건 뭐하고 비슷하고 이건 뭐하고 비슷하고 그죠? 나중에 현대차하고 비슷한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관건이다? 이 드래곤 뭐가 관건이다? 이 60위를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현대차, LG화학, SDI,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이 60위를 돌파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는 병곡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다. 자 차근차근 앞으로 나올 테니까요. 같이 보면 돼요. 삼성전기도 반도체의 쌀이라 할 수 있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이렇게 쌓아서 반도체에 필요할 때만 전기를 이렇게 전기를 웨이브 좀 되나요? 전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형이 형 웨이브 좀 되는 것 같니? 그래서 크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입니다. 양호. 현대차, 여기서 매수 의견 이후에 60일에서 저항 받을 것 뻔하니까 매도하겠다 말씀드렸고 매도한 이후에 계속 2주여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기와 같이 이제 빵하고 띄울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지지부진하게 계속 아 박스권 이러다가 20일을 훼손하고 내려올지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치 자 간단하게 또 복습합니다. 목표치 계속 이어지는 반복 학습 듣다 듣다 보면 여러분들께 머리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21만원 그리고 23만 7천원 빼게 되면 아 2만 6천원권이죠. 2만 6천원 여기 더하면요. 26만 3천원입니다. 26만 3천원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는데 26만 3천원 뭐 똑 떨어지네. 일단 어디 똑 떨어진다? 여기 채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 폭만큼 간다는데 여기 딱 좌측에 딱 가니까 여기 정거점 있죠. 그러면 그거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돌파 시도 넘어서 26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챙겨보면 될 테고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자체 배터리 하이브리드카에 장착될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기아차도 상당히 2% 상승했죠. 현대차 팔아먹고 기아차 들어갔다. 기아차가 훨씬 나을 것이다. 그 의견 변함없다. 기아가 하루 빼고 4일을 기준으로 하면 3일 연속 기간에 쌍끄리 메소지에 들어오니까요.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자 볼린저밴드 그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상단은 저항의 역할 여기 하단은 지지의 역할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기 21 2평에 표준 편차 곱하기 2 더한 것은 상한선 표준 편차 곱하기 2 뺀 것은 상한선 와 머리아퍼 다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자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게 설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축하게 되면 확장하고요. 확장하게 되면 다시 수축하려 합니다. 삐져넣으면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올려 합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게 90% 삐져나온 쪽으로 강하게 터지는데 삐져나왔다는 것은요. 과하게 갔다 이겁니다. 과하게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안으로 조정받는다. 그런데 덜렁 사면 되겠습니까. 그거 체크하고 추세가 눈으로 확연하게 추세선을 끄지 않아도 이렇게 불룩한 순대 모양이 위쪽으로 위치하면 아 상승추세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곱창같이 생긴 이 순대가 좁혀지면서 옆으로 누워있으면 아 횡보장세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드래곤이 알겠지. 그거 참고하는 거야. 삐져넣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과매도권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삐져넣을 때 과매도 때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마요. 왜 안으로 들어오기도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자 샀다 칩시다.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먹어서 어 예 이제 진짜 최저 발바닥 습진이 있는 데서 무좀까지 다 짜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봐요. 이런 데도 보면 약간 삐져나왔는데 올라가는데 깨질 때요. 여기 깨질 때 칼 손절 안 하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과매도권에서 매수는 하지 마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언제 한다? 언제 이용한다? 과매수권에서 과열권에서 차익실현하는 데 이용하십시오. 그게 팁5입니다. 공부 좀 했을 테니까 알고 있을 테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죠. 그렇게 하세요.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 여러분 계신데 주고받고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같이 끼어들어요. 대답도 하고 자 현대모비스도 이제 뭐 돌아설려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조정을 먼저 강하게 갖고 주도주 역할을 했고요. 전기전자 자동차가 먼저 강하게 갖고 또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는 입장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바톤을 누가 입어받았다? 철강조선 건설이 바톤을 입어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쭉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전기전자가 같이 힘내면서 같이 상승하는지 여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신고가 갈 때일 겁니다. 기관외국 쌍클리 빡 들으면서 같이 빵 위로 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외국인 쌍클리 매수세 유입되는지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이야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와 궤적을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과 궤적을 같이 해보십시오. 외국인이 사들어오면 같이 사들어가고요. 외국인이 팔고 하면요. 같이 팔아보십시오. 손실볼 확률보다 수익이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국인은 무슨 기조다? 막 사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들어가야지 같이. 그쵸? 다음 달에 하락할 거니까 하락에 대비하라. 빠지지도 않는데 무슨 하락에 대비 외국인이 그쵸? 외국인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막 사고 있는데 무슨 하락에 대비 아직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최근에 다시 내가 주도주다 라면서 치고 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지 섹터 빅3는 그만 그만 합니다만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엘지어학과의 소송 이후에 합의함으로써 상당히 미국에서 퇴출될 뻔한 위기가 모면되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또 챙겨보도록 하죠. 2차전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60일을 돌파하는지 여부 바라 했는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해두릅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엘지어학도 60일을 올라타면 다시 정비해율로 강하게 갈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와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요. 같이 반등 강하게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든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주가의 흐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적당한 옆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로 이렇게 빵 치고 가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요. 2차전지 관심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조금 매도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섹터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종목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급등 이후에 마찬가지로 옆으로 매물 받아가면서 순고르기 양상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 높다. 30만 이상 가지 않을까 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 인근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네. 강하게 치고 가면서 32만 7천 여기 전고점까지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소재 소재 부분에 있는 애들 가볍게 보자면 다 양호합니다. 이거 봐요. SKC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1집 머트리어스는 조종권이고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다 양호합니다. 에코프로는 타이밍도 나왔어요. 어저께 첨부도 이제 상승 전환 하는 부분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돌아선다 한들 저기로 사기엔 좀 그렇긴 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관심을 조금 더 지켜 관심을 가져볼 상황이지 단기 급등했으니까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그래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이버도 신고가 인근에서 틀어막혀 있는데요. 시장이 잘가면 시장이 잘가면 네이버 죽어야 될 이유를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어제도 매일매일 물론 닥터케이가 최근에 네이버페이를 사용을 많이 하는게 있기도 합니다만 송금도 공짜로 하거든요. 네이버 페이 안에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열면 송금도 자기가 자주하는 거래처 내지는 송금하는 데 뻔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거 누르면 바로 무료로 송금되니까 네이버가 단순하게 포탈기업이 아니다. 인터넷기업이 아니고 이제 쇼핑 금융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니까 네이버 전망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카카오 액면분할 소식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요. 자 추가 상승을 해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귀초가 좀 주목됩니다. 전전일 액면분할 이후 다시 개장했을 때는 대박 쌍글이 매도 나왔구요. 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블록딜 소식 나오면서 5천억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거 실천에 옮기네요. 와우 진짜 멋져요. 너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그죠? 바로 이상해. 너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사회적 지도청에 모범을 보여준 사례다. 상관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좋긴 한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28% 가다가 아 18% 가다가 10% 토해내는 7% 마감 이런 부분은 좋지 않고 전일 더 추가하락 이 부분은 고점 부위에 상당히 매물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추가하락 한다면 더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10만원 초반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 접근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부님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자 포스코 철강주 그냥 스무스하게 자기 갈 길 갑니다. 노 프로브러블럼 자 철강 철강에 관한 관세 미국에서 아 41% 관세 매기던 0.9% 로 매기겠다 합니다. 그럼 뭐 대박이죠. 두말 할 거 없습니다. 중국산은 자국에서 환경 규제가 심해져서 상당히 에러가 있다. 반사이 포스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 현대제철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답게 양호하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조정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철강을 그죠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소쪽으로도 사업 진출하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 강화하겠다. 충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있게 보시고요. 자 고려 아연도 지지부진하게 막 박스콘 이루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일단은 양호 자 한국조선해양 닥터케이 초주력 종목 스윙매매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고 다시 여기서 여기서 던지고 다시 여기서 사서 들어갑니다. 아직 안빠지네. 왜 안던진다? 이거 올라갈 폭이 상당히 남아있거든. 안던져요. 외국인 그냥 싹쓸이 기완해고 들어오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계속 홀딩 가능하구요. 전세계 조선 수주 물량의 60% 이상 수주해내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조선주 옛날에 신자 많이 했거든요. 언제요? 옛날로 타이머신 타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때 그죠? 2007년 신자 초대박 갈 때 그 이후로 그죠? 얼마가 빠졌습니까?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시 이만큼 강하게 갔다가 또 그대로 꼬꾸라지고요. 바이오주가 이러한 약간 괴석을 완전 똑같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좀 비슷하게 가는거 아닌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신약 개발이라던지 등등등등 여러가지 이슈로 강하게 갔는데 추가로 영업 실적이 뒷받치면 안되니까 실망하면서 차이시름 매물 나오면서 확 빠졌다가 또 한번더 이슈를 받고 올라갔다 셀트리온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아까 그러한 모양과 그게 다른거 있나요? 그게 다른거 있나요? 엄청난 기대감으로 강해 그대로 꼬꾸라지고요. 다시 최근에는 항체 치료제 내지 등등등등 여러가지 제품군들의 수출 호조 소식때문에 또 올라왔는데 또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에 목숨 걸 필요 없거든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게 뭐다? 조선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한국 조선의 양. 옛날에 주식투자한지 오래된 사람들 2007년이니까 벌써 24년 5년 전 아닙니까? 14년 전 아닙니까? 주식투자 20년 가까이 한 사람 치고 조선주 옛날에 그 영화로운 시대에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끝까지 조선주만 지금까지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다? 별 영양가 없다. 오히려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 고점에 물렸으면 80% 손실도 나왔던 구간이 있었다. 50만원 했는데 이거 뭐야 5만원 이미 90% 손실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쵸? 요점은 한 종목에 목 매달지 마라. 추세가 무너지고 그죠? 업종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고 하면요. 빨리빨리 같이 순응할 필요가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이제 50만원 갔던 종목이 터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터어나는 초입에 들어가면 여기 밑에서 안잡아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14.5% 먹어내고 던지고 여기서 사서 다시 4% 먹어내고 또다시 던지고 들어간 종목이 잘 가고 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자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 인증을 시켜드려야 되죠? 구독 해주시구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확인되구요.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뿅 여기 보시면요 팀K 수익 공개 있죠? 자 LG전자 챙겼다가 어저께 다시 또 조금 더 추가 LG전자 5% 수익 그죠? 효성 4% 수익 여러분들은 뭐 중대형 우량주로 LG전자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걸로 차곡차곡 5% 3% 이렇게 먹어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한방에 최근에 그죠? 투자했던 종목들 올라간다고 장투사 비트코인 관련 종목 메타버스 좋아요 좋습니다 테마주 좋은데요 과연 다 거기에서 잘 해낼 수 있느냐 테마주나 개별주들은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지 내려갈 때 진짜 무섭게 빠지거든요 꼭대기 잘못 사서 손절 못하고 하면 끝장나거든요 반드시 안정적인 중대형 우량주로 매매하시라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잘 생각해보십시오 삼성 SDI 셀트리언도 끊어버렸다 했습니다 1.5% 먹고 끊었어요 쉬운 차도니까 삼성 SDI 3.5% 먹고 다시 또 들어갔고 3% 5%만 먹었냐 아니다 이거죠 한국조선해양 나옵니다 이거 봐봐 현대제철 10% 먹었는데 또 들어가 있어 셀트리언 8% 버스코 8% 한국조선해양 14.8% 먹고 또 들어가 있다고 현대차 이틀만에 33% 수익도 있어요 와우 이틀만에 지어서부터 30% 수익도 있네 이틀만에 자 주력은 중대형 우량주로 쫙 끌고 가다가 조금 조금 개별주나 테마주 딱 보인다 싶으면 딱 들어갔다가 치고 넣기 야 그죠 비덴트도 많이 챙겨 먹은 거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다 확인됩니다 자 계속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이틀만에 현대차 33% 수익 인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리언 헬스케어 는 같이하는 팀원이 리딩 받으면서 의견 조율 받아가지고 89% 수익 내고 던지니까 어떻게 된다 쫙 빠지거든요 그죠 현대차 와우 어메이징 아닙니까 어메이징 32.8% 수익 자 셀트리언 헬스케어 89% 수익 까지 있습니다 고점 매도 잘하고 나왔던 부분 인정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유료연 모집도 하고 있으니깐요 같이 하시면 되요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주는 한국 조선해양이 탑픽이니까 자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다 그렇습니다 그 업종군에서 1등 2등 정도 아니면 안해요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종목이 압축을 한다 해도 40종목 60종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업종을 20개로 나눈다 하면 곱하기 2하면 몇 종목 40종목 3까지 해준다면 60종목 그 안에서 압축에서 선택과 집중 어떨 땐 저기 가서 먹고 어떨 땐 저기 가서 먹고 그것도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요 우상량 추세가 쫙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압축해서 지속적으로 추세 깨지기 전까지 4986 4986 하는게 훨씬 낫다 어떻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20일 인접한 초반에 사서요 적당하게 정고점까지 가면 던지고요 다시 21원 사구요 올라가가지고 목표치 나왔다 싶으니 흔들린다 싶으면 T5 T4 말씀드렸어요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뭐다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니까 조정받을 수 있겠네 하면 챙겨내고 다시 챙겨냈던 부분 다시 매수 다시 정고점 인거니까 또 매도 다시 매도한 거 밀려도 21인거니까 21기법 써서 매수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야 그거 뭐 말로는 쉬운데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한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아니지 채널 닥터케이체널 안에 보면요 여기 최신 동영상 안에 보면요 그게 대한 팁 5까지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치 달성 앤드 볼린지 밴드 삐져놓으면 예측 매도 T4, T5 있거든요 이거 한번 열심히 보시라 열심히 한번 보시라 저 같으면 이런 거 유료로 바꾸기 전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많이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있나 무료로 가진 않을 거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멤버십 등으로 저를 후원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차별화를 하려면요 유료 콘텐츠를 조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 싶어서 무료로 오픈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무료일 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탑픽 이구요 또 하나 그럼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종이 강세 업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자 이거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드래곤 다른 사람도 대답해도 돼요 그 업종이 강세 업종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한 두 가지만 대봐요 저는 일단 적어놓을게요 말하다 보면 까먹으니까 그거 이야기해봐요 그거 이야기하는 동안 조선준 살짝 패스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자 최근에 또 강세 보이는게 이제 진단 키트가 강세를 보입니다 시젠이 1대1 규모로 무상증자 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인 이후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뚫어버립니다 이 저항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뚫어버리면 이제 눌려주면 아 추세 완전 돌려내는 상황이거든요 자 너무 하락 추세 강하게 무너지면서 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전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추세를 딱 돌려내고 눌려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 그랬는데 진단 키트를 뭐 어느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하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추세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시젠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젠택이도 돌려냈습니다 랩 지노믹스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한 2,3일 전 빼고 진단 키트를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게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던가요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이제 관심 있다 관심을 조금 가져올 필요 있다 그러죠 왜 추세가 이 진단 키트의 추세가 이렇게 강한 상승 무너지는 하락으로 전환 되어버리니까 관심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섹터 또 뭐 있다 5G거든요 5G 봐요 이거 봐봐 그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면요 밑에서 비실비실되고 있죠 이거 강세 섹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진 시스템은 물론 그죠 단순한 5G 말고도 다른 부분에 진출한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2차전지 케이스 쪽으로도 진출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돌아서는 거지 5G 섹터 때문에 돌아서는 아닐 겁니다 그죠 서진 시스템 잘 봐라 그랬다 5G 중에서는 들었다 1번 눌러 얘야 추세가 다르니까 그래요 추세가 아까 애들은 밑으로 박살이 나서 하락추세로 전환되고 비실비실비실비실되고 있는 반면에 얘는 딱 돌아서기 1번 직전에 딱 보고 얘가 이렇게 빵 뛰어올라시면 서진 시스템 입니다 딱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다 빵 뛰어올립니다 그때 기관해공이 4 들어온지 보면요 되는 겁니다 기관이 그냥 싹쓸이 들어오네요 그죠 5G에서는 서진 시스템이에요 자 그 업종이 강세인지 아닌지 보는 기준은 뭐다 그렇습니다 업종 대표주 성량의 종목들이 우상량 잘 형성하고 있으면요 그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 들어오죠 한국조선해양 들어오죠 자 다른 종목도 보죠 현대미포조선 우상량 잘 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조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 안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 우상량 적당히 가고 있는데 진폭이 커요 이거 안해요 그러니까 순번이 떨어져요 삼성중공업 이제 뒤늦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뭘 선택한다 안 그래도 수준도 잘하고 있는데 기관액은 수급도 괜찮은 한국조선해양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오류를 많이 범한다 물론 강하게 오르고 조정을 어느정도 받았으니 쉬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적감 적가주 적가주 싸다고 이런거 그죠 이런거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하는거보다 수급이라든지 추세를 보고 하시는게 훨씬 나아요 하나 여러분들 헷갈리 헷갈려 하고 또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주도주 관련 언급 이거 적어야 되겠네 조선주 조선주 그리고 5G 그리고 진단 이 종목이 7천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종목을 100만원치 100만원치 샀을때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거거든요 100만원치 샀으면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는거나 이거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거나 똑같다구요 100만원치니까 근데 100만원 돈이 100만원있는데 100만원짜리 한주 사라면 에게 주식 한주 100만원짜리 한주 비싸서 못사고 50만원짜리 두주 샀다 칩시다 분할 매수 가능성 있어야 되니까 그죠 뭐 이거 5천원짜리 뭐 한 200 5천 5만 50만 5천짜리 200주 사는게 더 낫지 낫긴 뭐가 나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게 더 낫습니다 반대로 하는게 더 나아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돼요 그죠 자 댓글 남긴거 한번 볼게요 코스피보다 강하다 그거 어 그것도 맞아 렉이 맞아 왜 코스피라는 것이 뭡니까 1980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일로 보고 뭐 해가지고 지수를 합산한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치다 이겁니다 평균치 그죠 몰라도 돼요 몇 년도 합산했는지 그거 뭐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80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안중요하니까 그냥 흘러 지나갔습니다 여기 평균치는 뭡니까 평균치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조선해양은 어떻다 최근에 3개월 보면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보면요 쭉 위로 가고 있잖아요 시장보다 우위했으니까 그 말도 정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다 더 핵심이 뭐였다 추세가 그 업종 섹터 안에 있는 애들이 추세가 비교적 우상향하면서 잘 가고 있고 여기 그죠 수급이 양호한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MACD 보고 판단하면 늦어요 드래곤이 MACD는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실컷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전환 실컷 내려가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전환합니다 그 보고하면 늦어요 그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후행성입니다 이평선 정배열 되는 거 확인 조금 전에 추가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강의 내용 좋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36분 지났네요 입만 열었다 하면 그죠 그 다음 항공주 뭐 이렇게 돌아섰다고 그죠 최악의 상황 돌아섰다 하지만 저는 뭐 하질 못했어요 왜 근데 뭐 코스피의 궤적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근데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 중에 흑자 전환한 회사 하나다 그러거든요 여객기를 화물칸으로 개조해서 뭐 백신 운송이라든지 등등등등 화물 운송으로 발빠르게 대체한게 상당히 중요했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조금 백신 맞아가면서 추춤 해지려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접근 안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는건 못해요 자 HMM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구요 자 이거는 옛날거 복습 한번 해보면 이야기 안하죠 왜 안하는줄 알아요 자 파동이론 이야기하면 돼요 파동이론 파동이 형성이 엘리엇 파동 뭐 5파가 남았네 뭐 4파가 진행중이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가 하면요 어느 누구도 4파 진행중이다 5파가 남았다 이야기 어느 누구도 정답이다 아니다 말 못해요 왜 엘리엇 파동의 최대의 단점이 시작점과 끝점이 애매모호하고 자 자기적으로 내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기준삼아서 잣대를 들이대는게 약점 중에 약점이거든요 그러면 닥터게인은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파동 형성이 많이 되면서 많이 오른 종목은 꼭다리에서 대수인대로 따라가지 마라 왜 깨지면 박살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20일 인근에 있음에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된다 저번에 들은 기억나죠 자 엘리엇 파동 관련돼서 이야기 들은거 기억난다 뭐 렉이는 100% 기억나겠네 왜 렉이를 살짝 디스하면서 이야기했으니까 렉이가 좋아하는 개 누구야 이름도 기억 안난다 자주 보는 개가 엘리엇 파동 보는데 좋더니 이렇게 하면서 까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봤을겁니다 자 뭐다 자 1 2 그죠 여기 3 정도로 봐도 되구요 1 2 3 4 5파가 연장 걸렸다 봐도 되겠네 어쨌든 지금 파동이 몇개가 걸렸습니까 그죠 여기도 보면 엔자 목표치 비슷한게 나왔죠 그리고 꼬꾸라지죠 그 다음에 뭘 걱정해야 된다 여기서 가나안은 안쫓아가는 이유가 뭐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동이 끝났다 보면 ABC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 깨지면 칼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칼손절 잘하냐 말이지 욕심만 앞서가지고 더 먹을거라고 들어갔다가 먹으면 다행인데 더이상 못가고 꼬꾸라지면 완전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하락 전환되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다른거 다 필요 없고 파동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고점 부위에 21인근에 매수 포인트 나오더라도 조심하라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락 소리 안하잖아요 그죠 하락 소리 안합니다 또 볼린지 밴드도 위에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 가면 더 갈 수 있겠으나 잘못하면 이격이 크잖아요 21이 각도가 상당히 강하니까 좋은데 각도가 상승 각도가 좋다는 가파르다는건 좋아요 그죠 근데 요거 무너졌을 때 여기 봐요 여기 한번씩 흔들릴때 몇 퍼센트 빠지는지 13% 빠졌습니다 요 드래곤 잘 봐 13% 빠진다 하루에 그 다음 달아서 몇 퍼센트 빠졌다 와 달아서 9% 빠졌어 그러면 여기 꼭대기 샀으면 어떻게 됐다 23% 여기 밑에까지 가면 장난 아닌거에요 그쵸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요 여기 빠지는데 4 5일만에 그냥 얼마가 빠졌습니까 와 8천원 빠졌어 20% 빠지는데 20% 맞습니까 20% 더 되는거 같네 그냥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에이 그럴까 그런사람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그런사람 바로 옆에 있다구요 참 최측근을 디스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마라고 최측근을 디스하면서 여러분들께 예시 많이 드리잖아요 4만 얼마 그죠 4만 얼마 그때가 아마 플러스 했을겁니다 삼성전자 그 뭐 가다가 6만원에 팔았어요 6만원에 그죠 6만원 팔고 난 다음에 그동안 다 패서 9만 3천원 삽니다 9만 3천원에 50% 오르고 난 다음에 왜 이날 9% 오르고 있어 9% 삼성전자가 뭐 땜에 샀다 욕심 때문에 시 시 시 큰 올랐는데 가성을 잘 써야 돼 시 시 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쳤어 시 큰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르고도 오른 9% 오른 시점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10만원 갈까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4,5만대 그랬으면 오히려 손실 빨리 만해지 지금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 많을걸요 누가 많이 샀다 괜히 그냥 미친 듯이 사들었거든요 중장기 하면 뭐 좋다 그러는데 4개월 동안 열람 물려있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장기가 중장기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너무 주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급변등하는 종목을 주기에 개념에 가깝게 막 뇌동매매로 따라 들어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긴 흐름으로 중장기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중장기의 개념은 그냥 사놓고 적당히 가져간다 아닙니까 밑에 잘 사서 적당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막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 줄이고 줄이고 느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방치하는 것을 중장기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중장기가 아니고 방치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웃겨 죽겠대 아침부터 피를 받았어요 지금 그죠 어저께도 참 한숨도 못 잤는데 참 문제야 뭐 새벽 그죠 새벽을 달렸는데 어제도 딴 데 달린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안다고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가장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는 그죠 아무도 못 따라잡아요 그러면 그죠 자 각설하고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 아 해운쪽 전일 또 강세보이니까 이거 뭐 CJ대한통운 가만 있겠습니까 올라가네 그죠 대번에 플러스권 전환하면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닥터케가 문자 인증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닥터케 쇼핑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하하 어제도 어제도 하나 질렀습니다 아 기타 잠깐 옆으로 셋 다 오는 건데 뭐 크게 상관 있겠습니까 장도 안 열렸는데 그죠 한 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문했는지 아 너무 이뻐가지고요 상당히 고민 고민하다가 질러버렸습니다 드디어 뭐다 아 약간 옆으로 가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재밌게 하는 아 이거 아니구나 재밌게 하는 방송인데 뭐 그죠 음 아마 보면 반할걸요 와 제가 이 기타에 꽂혀가지고요 제가 이 기타에 꽂혀가지고 지금 오늘 세일하는 날이거든요 11시 한 잠을 못자겠는 거야 이거 빨리 빨리 신청하고 싶어가지고 한 대 남아 있었거든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질렀습니다 뭐 아 없네 내가 사버리니까 여기 안 뜨네 그죠 아 여기 있네 품절되어 있죠 와 이거 렉이야 이거 이쁘지 않냐 와 이게 꽂혀가지고 좀 비쌉니다 139만원 와 이거 형 질러버렸다 왜 최근에 돈도 좀 벌었거든 하하하 여러분들 이거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한거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해외선물 해가지고 28승 1패 한 분 깨졌는데 그거 안보시데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면 수익 공개 많이 해놨는데 돈 좀 벌었다 이거지 그러면 뭐 때문에 돈 봅니까 꽉 움켜지려고 봅니까 좋아하는 악기도 좀 사고 불우한 이유도 있으면 좀 돕기도 하고 테일님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품절입니다 오예 제가 샀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어묵 되게 좋아합니다 잘가는 어묵 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먹는데 옆에 한 20대 초반쯤 돼 보였는데요 남자애가 틱장애가 있어요 틱장애도 있고 약간 몸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아하 맨발에 기벙이 있죠 이거 비아 아닙니다 비아 아니에요 아우 장애가 있는가 보다 근데 옆에 어머니가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그래 뭐 맛있냐 이러고 막 하는데 엄마가 근데 전동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가 구로다니는 게 좀 힘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싹 자리를 이동하는데 엄마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지팡이 짚으면서 조금 절뚝절뚝 그리고 한쪽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속으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딱 다 먹고 계산하고 가는 순간에 그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 했는 줄 알아요 돌아서서 명함을 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라고 할까 할까 라고 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긴 타이밍이 좀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돈도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돈 벌립니다 내 혼자 내 혼자 꼭 움켜질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악기나 뭐 이런 거 내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요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내 복을 조금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복이 더 더 여러분들께 퍼부어질 거라 그렇게 축복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목사님 설교 이야기 같네 그죠 그죠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기타 멋지죠 와 진짜 내가 저거 보고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와 그래가지고 잠 못 잤습니다 아이고 잠 못 잤 이유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저기 어디로 배달되는 줄 알아요 자 아까 그 스쿨뮤직이라는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다음에 여러분들 악기 살려면요 홍보 좀 해야 되겠다 스쿨뮤직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악기를 여기서 몇 개를 산 줄 알아요 헤드리스 머리 없는 기타 그것도 여기 샀고요 여기 악기 되게 많이 샀어요 제가 스쿨뮤직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결 같아요 인터넷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조금의 결함이 있는 거 보낼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만 사고 믿고 삽니다 139만원짜리인데 한번 쳐보지도 않고 그냥 믿고 삽니다 믿고 사버려요 그죠 그러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닥터K도 그러한 신뢰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뭐다 네이버 실시간 최적과 비교하면서 제가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 가능합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 가능하다고요 아까 네이버 네이버 뭐 빠질 것 같다고요 노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어디로 날라온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잠깐 넘어간 것도 있어요 CJ 대한통원으로 택배 날라옵니다 그죠 네이버 쇼핑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까 진짜 끝내주게 네이버 쇼핑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완전 초강세로 확산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CJ 대한통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매저가 있는데 그죠 택배비도 500원 올랐습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충분히 우상량 그리고 있으니까 20일 인근에 20일 인근에 잘 들어가면 노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한 번씩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0일과 60일에 컨비네이션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사들어가면 이거 10%밖에 안가져 있었거든요 여기 쳐지면 더 사들어가려고 일부러 10%밖에 안사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요 쳐졌어요 21일인근에 반등하니까 또 10% 어저께 도 반등 초입에 또 10% 그렇게 30% 적당히 맞추면 어떻게 된다 단가가 적당히 지거든요 올라오면 수익 그죠 이것도 팁으로 명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팁보다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21, 61 컨비 이걸 팁으로 명명할 것 메모해야지 메모 그죠 그거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상량 하는 거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왜 우상량 하라는지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왜 우상량 하는 거 하라는가 하면요 한번 한번 밀리더라도요 우상량 하는 것들은 밑에 이평선 지지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를 하는 권역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이니까 밑에 있는 여기가 지지라니까 잘 한번에는 안 죽어요 한번에는 근데 여기 이런 과정 보면요 올라갔다가 흔들흔들하다가 깨졌다가 반등하다가 반등하다가 깨진다니까요 기회를 줘요 기회를 그죠 아휴 한번 기회 더 더 그죠 아휴 귀청거리네 아 추세 별로다 여기서 별로다 그리고 여기 인근 그죠 만약에 여기 샀다 쳐요 여긴 안 사 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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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되고 올라타고 눌려주고 여기 그죠 상승 초입이니까 샀다 쳐요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지죠 여기는 좀 주가 매수하기엔 부담되는 권력입니다 그죠 왜 너무 비실비실하다가 깨지니까 말 바꾸는 거 아니고 케이스가 좀 다르죠 근데 만약에 들고 있었다 칩시다 그죠 여기 61인근에 추가하면 단가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무너지면 축소 다시 올라타면 축소했던 거 다시 매수 그러면서 올라오면 본전 내지는 적당히 약수익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화 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하향화면요 우하향화면 여러분들이 진자로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야 이거 쌍바닥 쌍바닥 어느 정도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20일 뭐 60일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구요 갑니다 빰빰빰 오하 올라갔어 올라간 거 좋아요 무너지면 이거 아 상승전환 실패하면서 끊어내야 되거든요 안 끊으면 어떻게 된다 안 끊으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니까 밑으로 쏟아져요 어떻게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쏟아진다구요 그래서 그래서 하락 추세하지 말구요 이렇게 꼬꾸라지면 답 없거든요 그냥 박살나거든요 상승 추세하면 빠져나올 확률이 기회를 몇 번을 몇 번 이렇게 한 몇 번은 주고 깨져도 깨집니다 이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해야 되지 그쵸 상승 추세 돌리고 나니까 이제는 점처럼 안 무너져 적당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잘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우 소산 되게 오랜만입니다 방학하고 나니까 정신없는 모양이죠 그쵸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밑에 바닥 박박 그리고 있는 거 하지 마시구요 우상량 우상량한 초입에 있는 종목을 우상량한 종목을 해보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꼭대기 저기 위에는 가지 말구요 같은 종목이라 해도 여기는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목표치 나왔죠 언제 던질까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운봉 크게 밀리면 뭐다 목표치 나오고 난 다음에 매도 타이밍인데 덜렁 사들어가는 사람 천지라니까요 덜렁 사들어가는 사람 천지라니까 뭐처럼 뭐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뭐 여기 살자립니까 얼마가 올랐는데 뭐 때문에 샀다 아이고 상가 한번 더 갈까 싶어가지고 하루에 그냥 뭐 한 10% 20% 그냥 먹을까 싶어가지고 욕심이 목 끝까지 차가지고 딱 사니까 어떻게 된다 박살 40%까지는 안돼도 30 몇 프로 사자마자 한달도 안되가지고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또 밀리죠 본전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건설주 그리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건설 이번에 뭐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주요 공략들 시장들 그죠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핫 이슈가 부동산 부동산이거든요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전 국민이 피부에 와닿는 신자 관심사는 부동산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의견이 막 나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집도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데 비해가지고 오른축에도 안속합니다만 다른데 아파트 더 하나 해볼까 생각을 못 가지겠습니다 생각을 왜 뭐 규제도 많고 그죠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1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도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뭐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진짜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가장 밑바탕에 이제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하진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은천은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뭐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여러가지 배해가 좀 많은 걸로는 판단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더 나가면 괜히 그죠 좀 그렇구요 부동산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 GS건설 정도 두개 관심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우건설도 어 뭐 뭐 그죠 최근에 매각 관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몇 등 몇 등하고 친하게 지내라 1,2등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 안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양호 양호합니다 자 현대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직접 만나서 회동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남북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어느정도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면 남북 경협에도 약간 관련이 있으니까 현대건설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GS건설 그렇게 탑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합니다 현대건설을 왜 선택한다 얘가 보면 기관해공이 더 많이 사 이 봐 싹쓸이 들어와 싹쓸이 그죠 추세 살아있고 살아있네 GS건설 같이 살아있는데 이거 봐 수급은 현대건설이 훨씬 나아 그럼 뭐 선택한다 뭐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수급 훨씬 좋은 현대건설 적당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현대건설 샀다가 팔아먹고 GS건설 샀다가 GS건설 팔아먹고 다시 현대건설 들어가는 그죠 그렇게 하겠다 했고 그죠 그렇게 1,2등 종목을 적절하게 순환매 예측하면서 추세 적당히 상승한 종목은 팔아먹고 2등한테 들어가가지고 1등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2등이 키맞추기 양상으로 따라가거든요 그게 업종 내 순환매거든요 그러면 1등이 먼저 갖고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2등이 상승하면 조정받을 때 됐거든요 2등을 팔아먹고 1등을 사면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아다리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아 현대차를 팔아먹고 여기 사서 현대차를 팔아먹고 조정받을 때 뭘로 들어가겠다 기아차로 들어가겠다 들어가니까 일단 풀어쓰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던지고 뭘로 들어가겠다 LG전자로 들어가겠다 딱 들어가니까 퍼펙트 올라가네 그죠 삼성전자 팔아먹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도 다시 다시 재매수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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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내에서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정모에서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와우 그렇게 하면 초특급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초특급 트레이드가 된다구요 어때요 여러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그래도 자칭 여러분들이 인정 잘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칭 초특급 트레이더라고 자부하고 있는 딱 특히 실전투자대의 입상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좀 다를걸요 좀 다를겁니다 오늘도 또 강의 좋다 최근에 주말 강의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제가 제가 생각해도 마르고 닳도록 보시라 했는데 참 안 보세요 참 안 보십니다 어저께도 보면 다른 거 보니까 별로 별로던데 다른 방송 조회수가 박이 터지던데 닥터케인은 하루 평균 조회가 참 부끄럽게도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루 조회수가 300조회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죠 3600명에 300조회면 10%도 안됩니다 조회수가 그죠 자 주식 검색 한번 해봅시다 주식 주식 나오네 주식에서 건물주 되고 싶다면 아이고 차트 하나 안 열어 놓고 있던데 8000조회입니다 주식 같이 해볼까 주식에서 건물주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별로 영양가 없는데 조회수 많은거 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똑같은 노력 내지는 노력을 더 하고 있는데 저 반응이 반응이 너무 시원찮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하하하 그죠 자 건설주 관심있게 볼 필요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우디쪽 수수 소식 있으면서 플랜트 상당히 강하게 갖다 추춤합니다 삼스문산도 이제 수세 돌려냈으니까 뭐 양호하게 가고 있구요 게임주 게임주 이야기 잘 안하죠 엔소프트 추세가 꼬꾸라져있는데 외국인 계속 사도룹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하이브 보호 예수물량 풀릴것 같아가지고 먼저 조정 강의 좀 받았구요 유상증자까지 16일입니까 보호예수물량 풀리면서 그날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네요 반등합니다 일단 JYP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 YG 엔터 지지부진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여기 매스 포인트입니다 여기 평소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어요 LG전자하고 비슷하네 LG전자하고 그죠 어떻게 하락수세 이렇게 돌려 내고 난 다음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타는 이런데가 포인트입니다 이런데 여기 못 샀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카카오가 좀 아쉽긴 해도 뭐 걱정 없다 이겁니다 이 내려오면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종목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기 오면 사겠다고 미리 이야기 해놓잖아요 그죠 안 쫓아간다니까 쫓아가 덜렁 따라가 가자마자 그죠 여기 내려오면 얼마가 빠지는 겁니까 30% 20% 넘게 빠지는 겁니다 13만원권에서 사가지고 10만원 초반으로 밀리면 사자마자 20 몇 프로 30% 가까이 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알아? 20이라고 인접한 구간에서 하라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오일은 S오일은 오일 가격이 좀 강하게 반등하니까 같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뭐 거점에서 약간 틀어막혀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뭐 적당하니 조정받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조카하고 연락에 경영권 다툼하다가 1달러는 됐다고 그럽니다 The pass SK텔레콤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통신주가 최근에 좀 돌아서입니다 SK중간지주사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쓸어 담는다 뭐 보면 된다 외국인이 쓸어 담는다고 관심있게 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 사들어오면요 이거 안파라 안파라 외국인 사들어오는 거 봐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우상량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낸 이러한 종목 우량한 종목 SK텔레콤 우리나라 통신사 1위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하락할 때 이런 데 하지 말고 돌려낸 이후에 이평선 돌려낸 이후에 20일 인접했을 때 사면요 그때 외국인이 사들어오면 그냥 사들어가면 돼요 그게 20일 노다지 기법 아닙니까 닥터 K 보고 주식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 그거 제시하겠습니다 그거 20일 노다지 기법 아직까지 정립이 잘 안됐고 줄인이다 헷갈린 다음에 그거부터 해봐요 그거부터 통신주가 돌아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유플러스도 최근에 외국계 좀 들어오면서 돌려냈고요 지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면 안 돼요 먼저 KT가 돌아설 것이다 KT가 먼저 갔습니다 한전도 추세 전환 초입이고요 신세계 중국이 GDP 성장률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면세점 소비 관련 이런 유통주들 돌아설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보태실라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 있으니깐요 이마트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린 삼행제 정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셀트린 삼행제는 추세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지금 강하게 올라갔으면요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강하게 추가 재상승 나와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시도 나왔는데 또 올라가지 못하고 또 쳐졌어요 밑으로 쳐지면 별로고요 32만원권 이상을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야 베리굿 밑으로 쳐지면 이제 5월 3일 되면 공매도 재개되거든요 공매도 재개됩니다 타겟 중에 타겟이다 공매도 가지고 있던 애들이 그냥 소설 한번 써보죠 너무 급등해가지고 다 못 던진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장연장하면서요 공매도 환매수 기간 연장연장하면서 이자 조각하면서 아직도 물려있는 애들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캐들 집중공격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집중공격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매도 재개 그렇다면 한 종목에 너무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너무 너무 한 종목만 쳐다보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타는지 여부 챙겨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올라타면 양호 꼬꼬라지면 별로 딱 그 중간에 있는 병곡 구간인데 밑으로 약간 더 쳐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간 거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60일과 240일에 털어막혀 있습니다 위에 여기 위로 강하게 양봉 세우는지 봐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요 저항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시현되는지 아니면 힘없이 밑으로 꼬꼬라지는지 보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올라타면 홀딩 아니면 신규매수 꼬꼬라지면 가지고 있는 거 비중축소 차익실현 내지는 선절 가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같이 또 방송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녹화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조에 200조에로 묻혀갈 내용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해 보십시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